저녁길 이어집니다. 근데 이미자 언니보다 동생이 좀 예뻐. 아 진짜로 언니보다 예뻐요. 네 감사합니다. 한 명의 가수 나랑 하늘과의 떠나지 지고 떠나지 지고 우이 입술마다 돌아서만 우이 지고 자스의 손에 상처 지고 떠나 정답던 은혜의 은혜의 울면서 돌아서만 어디에 앞머리지 미군 새벽 미군 미군 새벽 미군 사연 내 미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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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나도 작아도 울면서 돌아가는 내 집이 새벽이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주세요.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멋진 무대였습니다.